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더웠다가 비 왔다가 오락가락 했는데요. 저도 오늘 우산을 준비를 마치 못했는데 딱 비가 안 올 때만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 금요일에는 또 오랜만에 저희가 생방을 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생방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금요일 생방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인물입니다. 사실 모시기가 너무 힘들지만 저희가 사적인 친분으로 어거지로 모시고 온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탈당을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동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시네요. 현재 무소속입니다. 제가 당적이 현재 없고요. 아무튼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우리 인세윤 식당 TV에서 초대해 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즐겁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다 털고 가십시오. 모든 걸 다 털고 가십시오. 다 털고 가십시오. 우리 애청자들과 국민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의 탈당을 엄청 환영하더라고요. 주목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이 만든 시방쇼 시방쇼 유튜브가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시방쇼 옛날에 시방쇼라는 것도 있었죠. SBS 별명 그 시방쇼가 만명 구독자 돌파한 것도 제가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신인규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의미로 축하 응원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임세윤 TV는 5만명 언제 되나요?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4만 5천 4백명 멈췄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구독자가 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반성을 요호합니다. 뉴스 공장에서 한번 지르려고 합니다. 지르십시오. 민생경제공구소 공동소장 TV가 두 개 있는데 안징글TV와 임세윤 TV 이제 여러분 각각 20만 10만 만들어주십시오. 한번 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균형발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준비해놨어요 저도 텅디 PD님이 우리 PD님이요 안징글TV 여기 가슴팍에 임세윤 TV 저기 저걸 제가 하나 빌려가지고 뉴스 공장에서 기습적으로 공장장은 안징글TV 20만 임세윤 TV 10만 보장하라 쉬라요. 제 머리띠를 가져가십시오. 머리띠도 주십시오. 제가 머리띠도 있습니다. 제가 시방시어도 머리띠 만들어드렸잖아요. 저희도 가끔씩 착용합니다. 텅디 PD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PD님 감사합니다. 저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머리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번에 탈당을 해서 여러 지금 인터뷰도 많이 요청이 오죠? 뭐 요즘에 이제 그 탈당 기자회견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민심이 좀 맞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다니면서 제가 왜 탈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당을 만들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등 그대로 제가 소상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같이 방송을 일주일에 막 3, 4개씩 같이 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자주 뵀죠. 정말 자주 봤죠. 그래서 약간 정말 오누이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헤어졌어. 찢어져가지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없거든요. 격주로 한 번씩하고. 격주로 한 번씩하고. 격주로 아주 자주 하잖아요. 저희는 호흡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맞습니다. 최고의 패널. 최고의 패널. 불교 방송. 그다음에 뉴스토마토. 불교는 제가 잘렸고.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했던 거. 앞에는 조금 두 분에 대한 정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스픽스에서 티키타카라고. 스픽스 티키타카라고. 비욘의 프로그램. 비욘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이제 토마토에서 여의도 1번 의사당 1번. 뉴스토마토. 격주로 뵙고 있는데 더 자주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임세훈 누님 제가 사쪽으로 누님으로 모시는데 정말 더 자주 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가는 방송마다 섭외가 오면 상대 민주당 패널이 임세훈이 아니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선언하겠습니다. 임세훈하고만 하겠다. 독점적으로 가겠습니다. 심지어 신변호사님 탈당했다는 거 MBC 뉴스에서만 36만 해. 136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더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충 살펴보는데 오마이티비가 오늘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 바빠서 웬만하면 생방송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생방송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100 얼마 본 거 뭐였죠 저도 봤는데 그게 MBC 뉴스였나요? MBC에서 편집본이 135만 해 정도 받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신인규를 검사할 때 두 분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래서 이거 전화하면 잘 받습니다. 전화해도 진짜 잘 받고 카톡도 대답 굉장히 잘 해줍니다. 아유 정말 하여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빨리 지금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드숙드숙 했습니다. 진짜. 너무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저희가 비록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가서 차 한 잔 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저녁에 가끔 밥도 먹고 소주도 먹고 소주 한 잔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세대가 비슷한 세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치 현안과 청년 정치의 미래라든가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정말 참된 정말 정치인이고 정말 바른 분이다라는 걸 그동안 굉장히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은 어쨌든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대가 드리기도 또 참 뭐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MBC 뉴스 9일 전 오늘 이 뉴스 오늘 기준으로 윤석열 당지배 노골적 사유와 직격된 날리고 탈당선언 135만 그다음에 오딩도 좋아요. SBS 뉴스 기회주자만 남았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 KBS 1라디오 최경일 최강시사 탈당 신인규 한국 놀라게 만들 것 요거 히딩크 감독 살짝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랑 두 분이서 무슨 장신 장신 뉴스 커플 장신 뉴스 단신 뉴스가 아니라 장신 뉴스 요 때 제가 라디오도 열 번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재웅이 한 판승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철규 대국민 선전포고다 윤핵관 중에 찐핵관은 복귀시킨 거니까 그렇죠? 이준석 국팀 탈당이야 안에서 변하는 어렵다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메시지도 냈나요? 저랑 이준석 대표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른바 친이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많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랑 사적 친분 관계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당시 지도부를 같이 했던 공적 관계를 맺은 사이고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나가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다르니까 미리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 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게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 10월 25일 제가 탈당을 결심을 했고 결행을 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보면 한 열흘 지났잖아요.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더 지금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에 계신 분들도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도 신인규 우리 변호사님 탈당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회오리가 됐을 것 같아요. 탈당 고민하는 분들도 한번 질러줬잖아요. 용기 있게 그래서 고민해서 이 당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유불리를 따졌을 때 용기를 한번 딱 길을 터주니까 그 길을 터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분도 많지 않을까 아니 뭐 길 터줬다라는 평가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만족은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한번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는 그게 시작일 뿐이고 제가 나온 것은 뭐 물길 틀어만 나왔겠습니까 제가 뭔가 저도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 100% 정치 시대에 열겠다 제가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탈당이 실제 물고가 됐어요. 그 용산구의원 김선영님 아 예예 그 이후에 27일에 탈당하시더라고요. 네 이틀 후에 있나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그 박형구청장과 그 용산에 박힘닭 일부세 일부겠죠. 다수는 설마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만행에 1년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러셨습니다. 탈당하는데 그분에 대한 그분 탈당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지지를 받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때 이제 일정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맞아 떨어져서 근데 그분이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용산구청에 대처라던가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혹시 뭐 이렇게 이 참사에 대해서 용산 그 당시 김희영 구청장이었잖아요. 박희영 구청장 박희영 구청장과 뭔가 대립각을 세우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전혀 뭐 제가 그런 건 들어본 적은 없고 물론 이제 내부에서야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용산구 의회 소속의 현직 그래도 기초 의원이 당적을 또 탈당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태원 참사 때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김광호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근데 그분은 실무자 중에서는 가장 책임자거든요. 유닉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유인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전 이거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를 앞두고 참 유족들의 마음을 너무 선제적으로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정부는 이제 우리 책임 아니야라는 거를 강하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사 발령이다. 저는 그렇게 봤죠.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도 본인이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딱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교회 가가지고 그 춤을 왜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고 유족들한테 유족들 한번 만나고 죄송하다고 하고 책임지겠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왜 교회 가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헌법의 20조인가요? 그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고요. 헌법에도 반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유가족들 그 직접 당사자들에게 갈 용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 가서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저도 정말 그때 일주일이 제가 갔었는데 유족분 아무나 제가 그냥 그 앞에서 인사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행진하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오셨던 유가족분도 제가 만났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느꼈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유족들의 아픔과 함께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이건 너무 좀 비겁했던 거 아니냐. 행보 자체가 매우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인데 교회 예배도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부목사님 장노님 등 여러분들이 항의하고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이닥쳤다. 신도들 원래 교회가 잡은 추모배가 있으면 백번 양배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실제 현수만 없고 추모배일이나 추모복이 아니잖아요. 경호원들하고 정치인들이 이 삼심에 앉아있는 사진만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그래서 신규 변호사님의 분노와 탈당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징글TV에서 마리오님이 두 분 가장 환상의 콤비가 오셨다. 최고조합 두 분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창당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보니까 도저히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마치 탈당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늘 점심때 이혼조언하고 스피스 방송 끝나고 먹었는데 그분은 거의 탈당은 기정사실하고 우소족출마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사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하고는 지금 교감이 있거나 먼저 창준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창준이 발기인대회를 마쳤고요. 제가 창준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창준위원장의 자격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마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가 대전연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100% 민심 정치시대를 열겠다. 민심 100%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인과 저희가 연계해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치인의 사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할 수 있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원칙이 통용되는 그런 정당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두 달간 정도 보고 있는데 당원을 천 명씩 다섯 개 지역에서 모아야 되거든요. 이게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모아가지고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저도 민심의 파도에 제 몸을 던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탈당으로 굳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12월까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을 나오지 못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당에 대한 애착 내지는 그래도 직전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저랑은 아무래도 좀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해서 저는 12월 말이 돼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결심했다라는 것이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내일 이제 특급 콘서트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랑 문제의식 같은 거는 공유를 많이 하는데 해결론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그분의 행보나 이런 거를 저는 옆에서 제가 좀 거리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그런 정치 하시기를 저는 그냥 응원드리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장성철 소장이 12월 언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날짜는 정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때 탈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또 바른 보수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여당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화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도 해하셨고 그리고 또 분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기다리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국민이 왜 화가 났고 왜 회초리를 들고 심판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전혀 없는 거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랑 생각이 또 매우 같았고요. 탈당에 대해 탈당한다고 저한테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윤균 변호사는 제가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하고 알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잘한 결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두 분의 정당과 정경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 신뢰와 존중 쓰여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 좋네요. 저희는 호흡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더 많은 섭외가 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잊어가야 되니까 맥락이 너무 입장이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입장이 다른 데가 딱 있습니다. 고거 하나 빼고는 고거 하나 빼고는 몇 개가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 빼고는 저희가 다 입장이 똑같은데 그래도 똑같은 입장 설명을 맛깔스럽게 다른 데서 저는 신인규 식당의 맛으로 조리법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서로 호흡이 잘 맞죠. 맞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으면 우리가 같은 당에서 같은 노선이 와야지 어느 정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맛은 달라요. 실제로 스픽스 댓글에 보면 신분호사님 탈방한 김에 민주당으로 들어오시라는 글이 엄청 많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실제로 그런 반응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세요? 오늘은 가볍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진지하게 다 저를 그냥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저는 알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바꾸기가 더 쉽다. 제 눈에는 둘 다 기득권 집단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것만 주면 여기는 움직이는 곳이고 민주당은 그래도 이념성향 내지는 옛날에 학생운동 여러 가지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저는 더 그렇죠. 더 바꾸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가가 전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제가 갈 일은 없고 대신에 민주당이 못하는 좋은 정치 부족한 부분 내지는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싹 다 모아서 아주 큰 정치로 제가 잘 정치발전에 보답드리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안님팀에서 보수임님께서 임기영님 매우 잘하신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임세윤 소장님 신규변호사님 여러분 응원 또는 뭐 제안 계속 글을 올려주시면 두 분 대화 중간중간에 제가 살짝 끼어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변호사가 그래도 고민이 또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 부대변인이 했었죠. 상금부대변인 상금부대변인 했었는데 그게 선발이 돼서 한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만든 대변인 선발대회를 했었죠. 나는 국대다 나는 국대다 해서 2등인가 하셨죠. 4등인데 4등인가요? 저희가 4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161대 1에 경쟁률을 뚫고 대변인으로 선발이 돼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1등이 임승호 씨라고 그 당시 임승호 씨 그분도 조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이신 것 같아요. 말을 엄청 잘하는 친구 하나 신 변호사님이 1등 아니었어요? 아 저 4등입니다. 꼴지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종편에서 대선 기간 동안 임승호 대변인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귀여워요. 착하고 굉장히 바른 청년입니다. 나오면 또 되게 귀염성이 있고 거기서는 뭐 치열하게 논쟁할지언정 나오면 또 나와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서로 고생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임승호 대변인이랑 같이 있었을 때 저랑 띠동갑이 넘어요. 나이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저랑도 차이가 좀 나니까요. 차이가 좀 나죠. 지금은 아마 공부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분들도 좀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많이 계셨던 것도 되게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그걸 다 파괴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임승호 그 대변인 전 대변인이 그래서 안 보이시는군요. 최근에 반드시 공부로 학업으로 돌아갔죠. 맞습니다. 임센티비의 참샘꼴님께서 아니 일단 최방수님께서 합리적인 보수 대표 신경영상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해 준 분들 아주 많고요. 참샘꼴이면서 앉은 걸 임센수장 뉴탐사 홍보 좀 안 하세요. 뭐 최근에 뉴탐사가 정유라 씨가 연속 출연해가지고 어 그래요? 태블릿 플러시 온투옥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온투옥 온투옥에서 조작이라고 합니까? 조작이라고 단정은 안 했는데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탈당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명 당원이 다섯 개 지역이면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하겠다 이미 밝혔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시면 당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뭐 했는데 반응도 띠띠비지근하고 안 된다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저는 제 몸을 민심의 바다에 던졌다. 던지겠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가겠다. 우리 또 거리의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쨌든 민심의 바다 그 파도가 거칠고 가끔 해일이 불더라도 쓰나미가 올지라도 과감하게 몸을 던지겠다. 그래서 저는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아까 근데 말씀 중에 그 평범한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맞습니다. 신인규 대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존경 존경해요.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에 계신 많은 분도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간미가 있고 소신의 정치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기득권 쪽이나 또 민주당 구민주계에서 탄핵까지 하고 여러 가지 괴롭힘도 많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 왜 이 시대에는 잘 안 보일까?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라의 대의를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탈당 국면에서 정말 좀 이자색이지만 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저도 혼자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주변에 했던 동지들도 있고 많은 분들과 교류도 하면서 좀 생각에 접점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나가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해보자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똑같은데 방법론이 다르니까 그럼 저도 혼자 남았을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3당 합당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자서전에 나온 얘기를 보면 처음에 40명이 결단했다가 한 주 지나면 20명 또 한 주 지나면 10명 또 한 주 지나다가 마지막에는 김정기 장관하고 2명만 남았더라. 2명만 남았어요. 마지막에. 통일민주당에서 합당을 거부한 김정기, 노무현. 마지막에. 그런데 그게 처음에 40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좀 그 외로움 내지는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게 당장은 또 환영을 못 받잖아요. 뭐 뜻은 다 같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그런 정치적 외로움 이런 것들은 좀 느껴봤는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혼자 남았으니까 안 할 것이냐 아니면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거 하나만 믿고 한 걸음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해서 저는 결단을 내렸고 여기에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용기가 서로 같이 같은 저보다는 몇 살 어리긴 한데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 우셨다며 울었다면서요. 누가요? 10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정말 10통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저에게 탈당 기자의견을 네 뜻은 안 말리는데 조금만 밀어라. 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너무 빠르다. 지금 너 혼자 치고 나가면 너만 죽는다.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10명 중에 9명이 그러면 저도 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9대 1이니까 돌아봤는데 그날 새벽에 박영식 앵커님이 저랑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영식이 형님하고 제가 가깝게 교류하는데 1일영식TV 박영식 그렇죠. 1일영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문자를 길게 남겨주시면서 아 자기는 신인규 스타일의 정치를 믿는다. 네가 시국 강연회를 간다 그랬을 때 단 한 분만 오셔도 넌 가겠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내일 가서 수요일 날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게 묻힌다 한들 그게 너의 정치적인 그게 묻히는 건 아니지 않냐. 너의 하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런 용기를 줬을 때 제가 새벽에 울었다. 그 얘기고 제가 시방쇼를 시방쇼를 하면서는 가끔씩은 좀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한 3mm 정도를 살짝 그 안구에 습기 낀 건데 그걸 이제 울었다 하시면 저는 조금 안습 안습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눈물이 흐른 게 아니라 안구가 약간 뿌연 그 정도였다라는 거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팩트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온 건 맞고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참 좋아요. 국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흘릴 줄 아는 거 저는 그게 뭐 남자고 여자가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진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무슨 공감도 전혀 못하고 눈물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 이름도 안 부르고 뭐 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그럼 눈물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 가족 이야기할 때 넌 눈물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지난 일요일에 서울시청의 그 분양소에 갔는데 그냥 가자마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잖아요. 어떻게 159명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사진들 다 영성사진도 있고 사진들 다 보세요. 너무너무 다 예뻐요. 다 젊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자녀를 또 키우다 보니까 더 그러시죠.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긴 해도 그래도 그런 생각 들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내가 자식이 있든 없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보는데 게다가 한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야. 내 우리의 국민이 느닷없이 계속 죽었어. 이거 눈물 안 납니까? 사과는 못할 점에서 나는 진짜 너무 눈물 나고 슬플 것 같아. 근데 단 하나의 슬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 키우는 토리가 죽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런 말까지 오죽하면 나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윤규 대표처럼 그런 게 벅차서 눈물을 흘리는 것 고마움의 눈물 제가 방송에서 엉엉 울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탈당 기자회견할 때도 눈물 한 방울을 저는 안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연한 의지로 가서 회견문을 담담히 읽고 내려온 겁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엉엉 울고 울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울음이라는 거는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체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이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그건 있어. 약간 눈물이 처음에 울다가 내가 울고 있네 생각하면 눈물이 더 나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있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감정적인 거니까 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안진글팀에서 최혜경 선생님께서 신윤규 최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경님. 마리오님께서 거리정치 버스킹도 깊은 행동이죠. 사실 그것도 힘드실 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도 마침 갔다 왔습니다.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한번 수업을 해주시면 사실 임생수장하고 저도 한번 응원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불러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거리 버스킹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작년 기준으로는요. 저희가 여의도에서 최다 행사를 개최한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환경은.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오시는 거예요. 여의도라는 문턱이 높아서. 회사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언제 또 여의도를 왔다 갑니까? 차도 막힙니다. 차도 막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꾼 게 아니 그분들하고 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자. 우리 집행부 10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시국 강연을 전국을 돌면서 이번에는 도시에 곳곳마다 버스킹을 가자. 그래서 이번에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벌써 오늘이 다섯 번째를 제가 갔다 왔고 오늘은 건대입구 제가 5번 출구 건너편 쪽 롯데백화점 쪽 앞에서 오늘 거리 버스킹을 하고 왔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이걸 좀 제가 느끼고 왔고요. 그동안에 광장시장 갔다 왔죠. 또 마로니의 공원 갔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갔죠. 홍대입구역 갔거든요. 거기도 외국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대로 가서 저희가 한번 이제 서울도 속속들이 한번 갈려를 해서 우리 안진거열 소장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하는 게 더 좋을지 많이 좀 지속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쇼츠의 여왕 임생소장님이 요즘에 집회의 여왕이기도 하시죠. 내일 촛불집에서 또 발언하신대요. 내일 어디서 혹시 하시죠? 시청 앞에서 5시부터 하는데 발언,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삭감사태, 최근에 민생경제위기, 강도 높은 규탄 발언 하신다고 들었는데 끝나면 뭐 이광수 평론가님, 박시동 평론가님 등이 응원 오신대요. 임생소장님. 워낙 시원하시니까요. 발언 듣고 끝나면 뭐 맛있는 거 사겠다 하고 오신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 버스킹 할 때 강의도 하고 길거리 강의도 하고 무슨 스티커 설문도 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 시험 보는 걸 하죠. 저희가 시민들의 평가 그걸 봤는데 오늘도 잘하고 있다가 뭐 한 5표 정도 나오고요. 못한다가 한 50표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민심은 정확해요. 어느 지역을 가도 똑같아요. 결과는. 10%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에 한 표 정도 제가 붙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없어서. 그 정도고. 양당제, 다당제 잘 모르겠다로 저희가 선거 제도 개혁도 물어보는데 압도적으로 다당제가 많습니다. 이건 압도적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건 시민들의 의도가 이제는 제가 시대정신을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제가 다원화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원화에 맞게끔 이제 정치체제도 좀 다당대 구도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입맛을 좀 만족시켜라. 아마 이런 국민들의 명령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트TV하고 뉴스맥TV에서도 같이 생방송해 주시는데 인사이트TV님께서 이준석 신당 값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이준석 신기변호사님에 보면 안티가 없이 공헌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장은 좀 달라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님은 굉장히 안티도 많고 참만 놀라야 많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도 주신 것 같아요.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죠. 아직 이준석 대표 신당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 봐서 뜻이 맞아야 가치가 아직 뜻도 안 맞는데 그냥 손잡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오래갈 수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정당정책 하나하나 제가 꼼꼼하게 축초심사해가지고 다 맞으면 제가 가고요. 안 맞으면은 그거는 뭐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거죠. 안 맞으면 안 맞으면. 근데 거의 또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맞춰봐야죠. 임세윤 식당TV에서 신변 출연 시방쇼 채널 구독님이 다원화 좋아요. 시대정신. 제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으로 다원화, 다원주의, 다양성 진짜 좋은 말이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지 연대와 관용의 공화국이 되잖아요. 박선우님께서도 임세윤 화이팅. 임세윤 소장님 응원 너무 많아서 소개를 당하네. 너무 팬이 많으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팬입니다. 솔직히. 왜 그래. 후메거처님께서 임세윤 소장님 팬 이분도 열생 팬인데 지방순회도 계획해주세요. 청주도 한번 와달라고 하시네요. 청주분이신데. 저희가 오송훈 한 번 그때 한번 갔었어요. 시국강연 때 가서 이제 한번 시국강연회를 하고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전국 어디든지 간에 다 달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이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국민아 와. 여기 와. 볼래면 봐. 와서 사 먹어야지 아니라 다 배달. 배달아. 딜리버리죠. 맥도날드 맥딜리버리 같이. 이런 진심의. 근데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쭉 오랫동안 봤는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꾸미고 쇼가 아니고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진심. 진심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어쨌든 나이로는 선배이긴 하지만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우리 후배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만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공화주의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공화주의 같이.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죠. 근데 제가 이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정치도 군림한 시대 끝났다. 쉽게 말해서 이 법조 카르텔, 법조 기득권들이 저도 이제 변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변호사가 동네에서는 우쭐우쭐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법조 문턱 낮추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도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헌법 7조 1항에 국민 전체에 대한 공무원은 봉사자로 나오거든요. 봉사자가 뭐예요? 봉사. 서비스업 봉사자. 저는 정당은 더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는 공적 서비스 제공 주체로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이제 서비스업이다. 이걸 제가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국민의 섬기록 저희는 배달 갑니다. 배민입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저도 이거 좀 써먹겠습니다. 많이 써먹는데 괜찮습니다. 정치는 어느 진영에 있든 다 배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인규 특허권이 있지만 제가 많이 쓰십시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의하에 합의됐습니다.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품아시 겸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우리가 모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시방수회도 다음 주에 나갑니다. 오셨어요? 16일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오셨고 기대가 됩니다. 16일에 시방수회도 은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시방수와 임센식당TV 공동으로 송출해 주십시오. 제가 늘 영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오 재밌는 글이요? 우리 임센식당TV의 사랑대은 이별님께서 설주환 변호사님이 이준석 라인님? 네? 설주환 변호사님이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어울릴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이 왔어요. 오 설주환 변호사님은 아무도 친분 있으시죠? 아니요. 설주환 형님 형님으로 사적으로는 모시는데 여기서 변호사님이랑 이준석 라인이라고? 아니 이준석 라인은 저 또 못한 얘기고 아마 둘이 밥도 한 번 먹어서 서로 모를걸요?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설주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방송에서 요즘 너무 자주 만납니다. 단골이요 단골.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도 많이 비슷하고 또 워낙 형님이 편안하게 또 후배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라서 너무 제가 형님하고 재밌게 잘 교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이준석 라인이 아니라 신인기 변호사님과 아주 친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설 변호사님은 친합니다.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방송에 나가서 약간 이제 우리 설 변호사님 저도 친한데 저도 가까우시잖아요. 저도 친하잖아요. 아주 친하시죠. 설주환 변호사가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도 잘못했고 여기도 잘못했고 이런 식의 발언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민주당 그렇게 맨날 까면서 민주당에 있냐 뭐 이런 비판 이런 비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도님께서 신인기 님 와우 임센시당까지 오셨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임센서는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일도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다 계속하실 때 하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예 소장님 정말 탈당까지 많은 고뇌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전에도 보면 스픽스에서도 탈당해라 탈당해라 엄청 많은 글이 있었잖아. 제가 봤거든요. 티키타카씨도 봤고 왁자리깔 할 때도 보고 정치분석도 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변호사님이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진짜 제일 탈당하게 된 계기 가장 분노한 것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태원 사람 이야기하셨지만 사당화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무엇이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였고 우리 신경 변호사님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나 사실 너무 많지만 그 핵심을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사기를 지적합니다. 네 가지의 기인데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탈당하면서 지적했던 기회주의죠. 기회주의고 이제 두 번째가 기고만장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소중독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기득권화 되어가는 당의 모습을 제가 이제 사기라고 해서 늘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죠. 당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야 부족하면 도와주고 서로 동업이 가능한 건데 이건 뭐 외쳐도 듣지도 않고 뭐 말해도 말을 그냥 소위 말해 씹는다 그러죠. 읽고 씹는다 기분 나쁘잖아요. 일십 일십 칸톡에서도 이건 거의 일십 수준이고 그러니까 저는 당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저도 일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젠버리 박정훈 대령 몇 가지 오면서 너무 당이 망가지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상상 그 이상 또 자고 일어나면 더 큰 일 이번에 이철규 임명직 총사태도 충격이었는데 또 다시 인재형의 위원장으로 부활 사실상 그게 가장 핵심자리 아닌가요? 부활 그러더니 오늘 또 유상범 의원 또 무슨 뭐 제도특별위원회 또 위원으로 가고 이게요 그 윤핵관의 뿌리 깊은 이 기득권 내지는 그 전통적 기회주의가 전련이 안 된다 전 이거를 제가 딱 이제 느꼈을 때 아 이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안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심판하자면 그건 해당 행위죠 그건 아니죠 제가 당인으로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를 하자 제가 그걸 9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승규 수석이라든지 뭔가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뭐 김행 후보자 사건도 있었고요 너무너무나도 막갑하식으로 정권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물론 안 보시겠지만 시방쇼를 작은 채널 좀 약간 안 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는 채널 딱 있어 정해져 있어요 있으니까 뭐 한 50만 넘어야 보니까 그거 극단지 채널만 본다면서요 제 건 안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공식적으로 9월 한 달 안에 우리 양당 간에 결단하자 둘 중에 하나 나가야 이건 살 것 같다 했는데 뭐 보궐선거 참패 끝나고도 여전히 인요한 혁신이 오늘자까지도 전혀 뭐 지금 뭐 감동이 없고 감독 전혀 없습니다 듣질 않아요 저는 뭐 나가는 게 맞았고 지금 나오고 나서는 저는 뭐 후회가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지금은 잘한 결정이다 라고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용기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뽑힌 당대표도 안에서 뭐라고 한다고 내부총질한다고 제껴버리지 않습니까 윤리위도 가버리고 그런데 신윤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은 대표라도 대표인 자리라도 있었지만 그냥 사실 그 당 안에서의 당직은 그 다표와는 격이 완전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걸 다 많은 국민께서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나가서도 제가 이제 당원으로서 당을 비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정도를 다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사람이라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민심 100% 정치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니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과 싸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국민의힘 박멸시키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민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심만 제가 쫓아가고 민심을 얻는다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과는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는 제 길을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일영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어딜 가도 오디오가 고맙나지 않는 세 분 모두 사랑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임센식당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임센식당에 댓글 달아주세요 박영식 앵커님 임센식당에 안정우님께서 신인균은 보물입니다 현자이고 진정한 정치인이죠 임센과 같아요 그쵸 와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을 진짜 잘해요 조리있게도 잘하지만 진정성 있게 말도 잘하고 그리고 비유를 찰떡같이 합니다 저희가 뉴스토마토에 둘이 어쨌든 다른 쪽 보수진영 진보진영으로 나가긴 하는데 가끔 우리가 경쟁을 할 때가 있어요 드립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뭘 드립을 했어 그러면 갑자기 신인균 변호사 표정이 딱 안 좋아서 갑자기 뭘을 막 고민을 하더니 더 센 드립을 선수 칠 때가 많거든요 드립을 연구소가 혹시 있나요 드립연구소가 있는지 너무 좋아졌어요 드립이 임센서님은 제가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기자회견 양평에다가 국회도하고 벌써 수십 번 다녔는데 그때마다 저거 준비를 철저히 와요 그래서 어떤 풍자 그 다음에 일종의 해악을 상당히 담아놓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정치선명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정치선명이 건다고 그랬는데 수십 번 지금 날라가도 됐는데 어디 빨래건조대 걸어놨습니까 그게 소초가 몇백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생명 풍자와 빨래건조대라는 외신의 김건희 여사 비유 이런 게 절묘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숨은 함의가 있으니까 그때도 막 비유 다섯 가지 통통통 오통도 제가 재밌게 봤어요 방금 국민의힘 사기 사기 이거는 제가 얘기했고 기회주의 기고만장 기소 맞는 기소중독 기소중독 또 하나가 기득권화 네 가지입니다 그중에 기고만장이나 기회주의나 기득권화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죠 오통은 뭐였죠 다시 한번 추억의 오통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는 깡통 하는 짓은 꼴통 국민과는 불통 야당에는 먹통 먹는 거는 술통 빠져있는 건 술통 이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라임이 되게 유명했어요 국민들 6으로 하나 해서 6통입니까 원래? 아니 하나가 또 누가 지어줬어요 오통한다면 아 그럼 이건 6이겠네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저는 좀 제자랑 잠깐만 하자 오늘은 편안해 다시 제가 공산전체주의 나왔을 때 공산전체주의를 먼저 썼는데 쫙 유행이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갖다 쓰시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멀리멀리 좀 퍼지게 용산전체주의를 용산전체주의였죠 신인규발이다 신인규발이다 서울에서 용산총독부라고 그러는데 내일 우리 촛불집회 다 쓸 때로 많이 나오시면 임생수장님 또 명연설 기대가 됩니다 준비하실 텐데요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거기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생수장님이 좋아하는 댓글 하나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블루드래곤님께서 관악을 임다르크 임장군 갓세은 차도미녀 관악의 종달새 관악장군 세훈자 국회의원장 항상 언어치자입니다 전부 다 임생수장님 별명인가요? 제가 요새 관악의 종달새 관종 임세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갓세은 다 재밌네요 세훈자 국회의원장 부끄럽습니다 신부장님 그러면 문득 많은 분들이 궁금하겠네요 그러면 창당하고 출마도 하시냐 출마요? 비례든 지역구든 저는 이미 출마한다고는 밝혔죠 임생수장님이 관악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출마합니다 저도 출마할게요 송파 쪽에서 활동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송파구청장 경선까지를 뛰었다가 아쉽게도 떨어졌는데 제가 이번에 총선에는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형태로 가고 어느 지역을 가느냐는 제가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마음은 정해졌는데 조금 더 당의 상황을 보고 가장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제가 외부 공표는 아직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반대하셔야 될 테니까 아무튼 출마하신다니까 반갑네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좀 젊고 양심적이고 패기 있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대거 나와야 돼요 저는 양쪽당 70%는 갈렸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정의당마저도 지금 국민당 대출들이 생겼잖아요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오늘 비호감 조사 보니까 한국갤럽에 정의당의 비호감은 제일 높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국민의 민당 순서더라고요 예전에는 비호감 순서에 정의당은 굉장히 낮은 수치였어요 그렇죠 호감도도 많지 지지율도 높지는 않았지만 비호감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어떻게 다 정의당이 망가져버렸는지 이거는 저는 심상정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자이라고 봅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가 정의당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기성정치에 대해서는 이전에 진보정당 그러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좀 호감도는 높잖아요 당장 지지는 안 해도 노이찬 대표만 생각해도 그때는 괜찮았죠 그래서 최근에 출범한 3인당이라는 진보정당을 보면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이찬답게 그런데 내일 또 캠페인 오신 날에서 만나야 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당의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닌다 하더라도 신규 변호사님이나 3인당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게 너무 저는 기쁜 거예요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된다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개혁의 지금 10대 과제도 외치고 있고요 개헌의 3대 과제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과 경쟁이라는 투트랙을 가지고 정치를 국민만을 위한 경쟁하는 보도로 만들어야 된다 서로 담합하고 독과정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인진으로 섞는 게 아니라 더 공급자들이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서 제가 입구를 열고 경쟁한 그 경쟁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델을 앞으로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만 잘하고 입만 산 사람들을 정치에 등용시키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전치의 본령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정치가 그동안 너무 폐쇄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많잖아요 아직도 양당 모두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과 실제 당 운영 이런 것으로서도 저는 차별화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네 진짜로 우리가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저쪽이 잘해야 어? 우리도 잘해야겠다 좀 더 개혁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기가 계속 망가지고 있으면 와 쟤네 망가진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냥 우리 둘 다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이 망하고 불행해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제일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철박통 교대잖아 철박통 교대 서로 같이 해먹는 거 돌아가면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른바 임주당에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 쟤네 무너지네 야 입 벌리고 있잖아 열매 떨어지겠지 턱 빠져 그러다가 아 그 같은 빠져 턱 빠지죠 너무 좋다 턱 빠지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대로 제대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지도 못하고 맞아요 이 심각한 경제 민생이기에 기득권 놀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에서는 정의당도 설정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듣는데요 국민의힘당 망해도 상관없다 왜? 신기변호사님이 정말 제대로 된 개혁보수당을 만드니까 이런 생각 안 드는데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정말 좀 말 좀 통하는 분들이 보수에서 이분들이 주류가 되면 한국 시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미 낡은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586도를 또 퇴장해야죠 보수에만 변해라고 하면 안 되죠 똑같죠 기득권화된 거는 여야 진영 가리진 않죠 저 스스로 반성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임생 소장님 오통에서 뉴스맥TV하고 인싸TV에서 구름꽃님하고 악홍아님이 술통이 제일 와닿는데요 술통 빠져있는 것은 술통 이건 국회가서도 무슨 술 이야기 한 것 같던데요 국회가서도 아니 이분은 술 없으면 못 사는 분 같아요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어디 우리 물난리 났었을 때 어디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가서 맞아요 포항인전이 가가지고 막 주인이 사장님이 수혜 났을 때 수혜를 피해를 얻은 그 사장이 이거 어떡하냐 뭐냐 대통령이 왔으니까 한탄을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 이끌린 듯이 쓱 하는데 그 이끌린 듯이 무슨 비빔밥 막걸리 이렇게 있는 거 그 메뉴를 보고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비빔밥이 7천 원이네 막걸리가 얼마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죠 그런 뜻은 아이고 하여튼 참 조심성이 없으시고 모르겠어요 참 본능적으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냥 남의 말 안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술 먹고 야 이 자식아 하고 기분 나쁘면 에라이 술맛 떨어지네 뭐 이러면서 살아온 건데 이거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됐다고 그 본질이 없어지겠어요? 잠깐은 하는 척 했겠지 잠깐 근데 결국은 다 들통 나잖아 어? 들통도 들통 오 들통 오통에서 6통 내내 또 결국은 국민에게 들통 이거 하나 추가를 알겠습니다 드립이 너무 저도 국민의 7중고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고교과 고육과 보안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그래서 고혈압 아이고 힘들어 고혈압까지 7중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열받았던 때가 저는 이태원 참사 뗐어요 일반일만에 나타나서 그 젊은이들 쓰러진 데를 삿대질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었어? 아휴 그만하고 그 다음에 뭐? 내진탕? 뭐? 앞싸? 내진탕이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그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분의 상갓집 가서도 말을 안 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가족들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오잖아요 향려는 메시지 맞아요 지별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권력이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즘 연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가 없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다 정치 참회에 싹 노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저는 시대 정신이 제 생각에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정략적으로 정쟁으로서 괴롭다는 게 아니라요 넓은 삶이 불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뭐 지금 계속 무슨 연예인 얘기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이거 저는 이런 거 가리기 위함이에요 원래 무역 우리 무역 12국가였는데 얼마 전에 200등 했습니다 적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측은 성장률 1.4입니다 원래 1.6였다 5였다 4 계속 떨어지고요 잠재성장률 내년에도 1%대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한가하게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경제 상태 되게 좋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너져가는 국가가 90YS 때 우리가 국제신용통화기금에서 구제를 구매화았잖아요 외환위기 있었을 때요 그때 몇 개월 두 달 전만 해도 전혀 이런 보고서를 받지 못했대요 김영선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오히려 별일 없을 거라고 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징조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당시 96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 그래프가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대통령 귀에 과연 누가 바른 소리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바꿔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두 개는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다 못 채우게 하는 게 시대정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기득권이라는 분들은 이 체제에 안주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야 본인들이 앞으로가 더 미래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바뀌거나 대통령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 또 아무래도 중대한 헌법의 법률 위반이 있고 또 매우 최후의 수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저는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인 정말 국민의힘 한 50석만 해도 딱 알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석도 많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50석 정도는 아직은 구간이 명관이라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석 정도 실력인데 아마 한 80석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200석 넘게 초과의석으로 한 240석 220석 정도를 정말 범야권에서 해야 이게 브레이크라도 잡아서 나라를 그나마 덜 무너지게 만들지 참 이게 대통령제의 또 패단이기도 하고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내각제가 아니니까 교체는 어렵잖아요 저는 이 제도를 순응은 하되 저는 또 보수주의자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레임덕이 온다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 길만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정권 운영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민심의 힘을 안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강서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보궐선거는 너무 간지럽게 생각할 거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민심의 회초리가 몽둥이가 될 것 같다 저도 완전 동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200석이든 240석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구성에 움직이지도 않고 꿈뻑꿈뻑 눈만 뜨고 있는 사람들로 200석 구성 뭐합니까 그건 답답한데요 세금이 아깝죠 세금이 아깝죠 임재현 소장님이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고 저번에 오마이티비에서 요즘 우리 방송하거든요 민주당의 문제는 배부른 돼지들이 많다고 살찐 돼지 움직이지 않은 살찐 돼지가 많다 돼지는 원래 뚱뚱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살찐 돼지 그냥 비계가 너무 많아요 그 실제 시골에서 돼지 키우다 보면 정말 너무 살이 쪄고 돼지 중에서도 아니 퍼져있는 돼지들도 있어요 비만 돼지네요 그렇죠 그런 돼지들이 정치권에 있으면 민중이 불행하는 거죠 우리 안재현 팀에서 가발 탄핵님께서 아마 한동훈 탄핵을 말한 것 같아요 신인규 새로운 정치 기대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살이 30년차님께서 제2아이메프님이 왔음 아이고 아이고 다음 임재현 식당팀에서 강아지님께서 내년에도 또 정기로 인상 진짜 제발 빨리 탄핵 추진해라 그러니까 또 저런 여론도 잘 들어야 돼요 여론도 잘 들어야 된다 저 생각해요 그리고 신변 출연 시방쇼 채널 구독님께서 너무 배려가 없어요 아마 윤 대통령이 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신변 교사님 시방쇼 여러분 현재 만 삼백 명이거든요 오늘 안재현 팀 임재현 식당 팀에서 만 오백 명까지 만 천 명까지는 해야 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하죠 저희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이고 만 오백 명까지는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제 박예슬 아나운서님과 방송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분 어제 우리랑 방송에서 이천명 돌파했어요 어제 인사이트 팀이 박예슬 팀이 안재현 팀이 특별 방송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다른 유튜브로 연대해가지고 유튜브계의 경제 민주화 우리 동반성장하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진짜 균형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너무 스픽스하고 매블쇼하고 뉴스공장하고 대기업이야 대기업 다스베이더하고 이분들만 발전하는 이것도 기득권입니다 거기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맞아요 우린 반기득권 연대야 네 우리는 반기득권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아니 벌써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제 느낌에 한 20분 된 것 같은데 한 시간 됐어요 그 정도로 몰입이 강했습니다 신규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신선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더라도 한국정치 한국사회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 시간이 훅 올랐는데 두 분이 앞으로 정치계획이든 무슨 또는 뭐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거나 포부를 조금 말씀하시면서 서서히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번에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왜 당을 만드는지를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일에 창준이 발긴데일을 하면서 11월 1일에 했거든요 숫자가 1이 3개 나옵니다 1111이네요 1111이 3개 나옵니다 제가 그 1111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저는 비례정당 득표는 1등을 할 겁니다 아 뭐 지금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 뭐 지지율 뭐 그거 표가 나오던데 18% 나온다 뭐 나오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걸어가는 민심동행의 길에서 민심 100%의 저는 폭발력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비례정당 1등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위라는 것이 초격차입니다 최초 도입을 통한 초격차 저희 당에서는 CRM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고객관계 만족이거든요 고객관계 관리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객 감동을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권자 만족을 넘어 유권자 감동까지 가겠다 그래서 CRM을 도입을 하면요 당원들 저희는 이름을 당주라고 부르는데 이 당주들이 딴 데 못 갑니다 딴 데 못 가요 왜냐면 구성원이 아니라 당신들이 주인이다 당의 주인 당주다 그래서 저는 이 초격차를 이루고 싶고 마지막 일이 뭐냐면 저는 이것이 라스트 마지막 총 한 발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위 말해서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저마저도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거나 다른 길을 가면 이건 국민들께 못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발기인대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초심 지켜달라 조정훈처럼 하지 말아라 안철수처럼 하지 말아라 너 문국현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김동현 지사처럼 하지 말아라 그 시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갔다가 다 합당해버리니까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제는 질린 거예요 염증에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떳다방정당 안 합니다 왜 국민의힘에 처음 들어올 때 다 나이 60 정도 돼서 들어오시거든요 저는 지금 나이가 38입니다 제가 20년을 여기 해볼 테니까 그래도 나는 저는 58이니까 20년을 꿈으로 얻었다 그래서 저는 20년을 하겠다고 제 인생 미래 20년을 담보로 해서 제가 떳다방을 안 하겠다라고 확신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 111 마지막 한 발까지 제가 다 모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안전망 국가 주권회복 국가 회복 국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망 국가라고 하는 건 아마 안진곤 소장님 임세현 소장님하고 생각하기가 되게 비슷할 거라 아마 다 동의되실 거고 주권회복 국가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회복 국가도 우리나라의 계층 사다리 같은 게 다 끊어진 것들 다 복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세현 식당 자주 나와서 또 접점을 찾고 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심으로 합력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CRM도 너무 인상적이네요 CRM은 제가 꼭 도입합니다 당분이 아니라 당주 최초 도입입니다 CRM은 저도 잘 모르지만 커스터머 릴레이션시 매니지먼트 CRM은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거의 다 도입이 돼요 이거는 모든 기업에서 고객 관리를 해서 CS까지도 다시 또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지금 원스탑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IT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는 CRM을 최초 도입한다는 거 말씀 꼭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그동안 양당 모두 국민의힘 소속되어 있을 때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고 기득권에 쩔어있다 그래서 이게 바꾸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다 보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득권에 서로 쩌든 그런 문화를 배척하고 우리가 잘하기 경쟁을 하자 우리가 진영은 달라도 서로 간에 아젠다를 더 좋은 아젠다를 내고 더 좋은 메시지를 내고 더 좋게 국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 저희는 그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또 신인규 우리 대표가 먼저 딱 출발선에서 먼저 치고 나가셨으니까 저희도 지지 않고 우리 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도 분발해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잘하는 분들 많은데 분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범중도보수영의 이준석 전 대표 신규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뭐 천하람 변호사들 천하람 씨 김용태 씨 천하 그다음에 이기인 그런 분들 그분들처럼 뜨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전용기 대학 청년위원장 열심히 하지만 그 정도 인기는 아니잖아요 주목도가 아쉽게도 임세윤 소장님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이준석급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뛰어넘으셔야죠 제가 뭐 인터뷰한다고 뉴스가 나오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페이스북에 글쓰면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점점 주목받는데 아니 원래 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임세윤 소장님의 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해둘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른바 지금의 586 이제 686까지 됐습니다 원래는 386으로 시작됐어요 사실 우리 지금의 시작하는 저희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반했어요 개혁에 그 앞장 서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민주당에 들어오셨죠 이런 분들이 한 일도 굉장히 많고 성과도 많고 이른바 또 민주화의 공의 공의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너무 후배나 인재 육성에 소홀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386 됐다가 486 됐다가 586 됐다가 686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난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386대 시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전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너네는 아직 어린 애들 아니야 저희가 지금 나이가 42이고 저희가 42이고 38인데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 온수가 나이 있을 때 왜냐하면 아니 지금 트리 캐나다 트리포 트리포 맞죠? 트리도 트리도 총리가 37살 때 총리했고요 마쿠롱 대통령 39위였고요 핀란드 총리도 젊어요? 30대 초반이었고요 칠레도 30대 중반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YS 20대 때 국회의원이었고요 DJYS 다 40대 기술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양당 다 대부분은 50, 60, 70들이 주도하면서 60, 70이 주도하죠 20, 30, 40을 어린애 취급하는데 제가 그걸 못 참겠어요 네 어떻게 본인들도 20대, 30대도 했거든요 네 그래놓고 왜 지금 오히려 시대가 더 민주화되고 청년들이 더 억압받는 사회라고 하는데 20, 30, 40 어린애 취급을 합니까 그건 진짜 나쁜 아니 그리고 기업도 요즘 보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요 다 30대 분들이 딱 경영을 합니다 맞아요 다 책임자를 해요 근데 정치만 유독 정치만 60, 70이 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은 모든 소비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60, 70의 독점에 대해서는 세대투쟁적 관점에서 기득권만큼은 뺏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덤벼야 되는 거예요 덤벼야 뺏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덤벼야 뺏을 수 있어서 덤벼야 돼요 안 덤비면 절대 안 줍니다 그냥 막혀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걸 한 번에 깨부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도끼를 만들어서 돌멩이를 만들어서 계속 부딪히고 해야 균열을 만들어도 깨질 수 있다고 봐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이게 한 명의 힘으로는 안 될 건데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미래 세대들이 개혁적인 분들이 모여서 스크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벽을 흔들고 부딪히고 던져놔야 그래도 균열이 생기면서 언젠가 깨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서로 격려하고 동의로 하면서 저는 우리 임세훈 누님 보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거리의 대통령님 제가 정말 존경하지만 우리 임세훈 누님도 정말 항상 거리에 나가가지고 민심을 대변하고 한 걸음도 민심 속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매주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력과 활동성은 저도 좀 배워야 된다 해서 저도 거리 버스킹 나가는 거 인사이트 받은 거고 따라한 거고 좋은 건 따라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임세훈 우리 누님의 그런 활약을 저도 계속 응원하면서 뭔가 나중에 우리가 정치 복원으로 가야 개원도 하고 대한민국 구조개혁 할 수 있거든요 김포시 서울에 편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큰 눈에서 큰 조망을 통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의도 서로를 죽여야만 사는 이런 구태정치로는 이거 나라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세훈 누님하고 진영은 다르지만 서로 또 잡을 땐 손잡고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치 바꾸는 데는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세훈 식당팀에서 메인님께서 신선해서 보기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근석님께서 선의의 경쟁 아주 좋아요 종민님께서는 임세훈 화이팅 화이팅 뭐 이렇게나 갱상도 친구님께서 신 변호사님 이준석이랑 합치면 부모합니다 아이고 이걸 좀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질문이 약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죠 질문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준석 대표와 제가 뜻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보수 정치 바꾸자 똑같습니다 그거 뭐 이견이 없는 거고 근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탈당 시점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쳤을 거냐 바꿨을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독으로 나온 거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와 제가 정치 행태를 조금 구별을 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문제 발굴 내지는 선거 승리 이런 데에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문제 발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보고 그 어마어마한 언론 영향력 뭐 정말 페이스북에 점 하나만 찍어도 보도가 되는 정말 그런 능력은 저도 좀 배우고 싶고 물음표 하나 했는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해요 그건 배우고 싶은 점이고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와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문제 해결형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발굴을 잘한다 그러면 저는 그 발굴된 거 위에 저도 뭐 발굴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발굴된 아젠다들을 정치 복원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런 해결형 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이준석 대표와는 생각이나 이런 좀 정치면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이견은 또 있다 그럼 이견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행동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게 행동하면서도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뜻이 맞으면 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같은 당을 하게 되면은 정관 다 비교해봐야 돼요 이렇게 다 당헌당도 다 보고 아니 이게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거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아직 어떤 당 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지켜보시죠 임센식당팀 박종진님께서 행동하는 양심 임센수장을 중앙정치로 보냅시다 맞습니다 베네스타님께서 누님이 아니라 오빠같아요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어쩜 좋아 임센수장이 사셔야겠네 임센수장이 최강 동안이니까 동안인 거 인정합니다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아지님께 세은자님 패폭핵사이다 찐팬 됐어요 역시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다 진짜 그 다음에 앉은 글을 올렸네요 시방쇼티비 구독 좋아해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임센수장님께서도 마지막 내일 내일 또 일정이 주말 일정 집회하고 또 연합뉴스티비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연합뉴스는 안 가고요 매주 가셨는데 매주 갔다가 이제 이게 또 포맷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가게 되고 내일은 제가 목요일날 마키아벨리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시 50분에 마키아벨리에서 방영이 되고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여기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아니 진짜 너무 유명한 프로예요 저 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 번도 못 나와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박진영 교수님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진짜로 그래서 또 집회는 또 제가 내일은 올라가서 또 발언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오 멋지십니다 네 근데 뭐 잘 못합니다 그냥 너무 잘하시죠 진짜 올라가서 그냥 시민분께 인사드리고 내려올 것 같고요 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시겠네요 집회장 가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요 또 스타시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막 압수하려고 내일 안징어TV에서 생방송도 하려고 그래요 집회 발언도 하시니까 꼭 보겠습니다 나 임성소년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 하세요 와 라이브도 하고 저도 라이브 하고 몇 시죠 몇 시 5시 내일 5시 제가 꼭 체크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또 이제 요새는 또 동네에 날씨가 좋으니까 동네 일정이 좀 많아요 바쁘시죠 야유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다는 모르고요 아직은 제가 그런 정보를 다는 못 들어옵니다 중간에서 좀 또 안 알려줘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좀 치사해 그런 거구나 그냥 열심히 그냥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 지난번에 제가 명함을 뒀는데 어? 본인이에요? 그러는 거죠 어? 저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 혼자서? 이랬을 수 있잖아 감동적이죠 그런 것들은 또 혼자 이렇게 막 다니니까 다니면서 명함을 주니까 오히려 더 기성정치와 다르게 네 신선하다 수행 없이 혼자 다니니까 씩씩하게 혼자 다닙니다 보기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관악에서 혼자 씩씩하게 다니고 있는 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임세현TV에서 박량희님께서 정치번색 보면서 신변님께 감탄 어머어머어머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구름꽃님 인사티비 구름꽃님께서 시방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영을 넘어서 응원해 주시니까 생각이 괜찮고 건강한 정치인들 응원해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수 정당 정치인들도 굉장히 존경했다잖아요 워낙 품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불구리 용기 같은 게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존경하는 게 많아요 서로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야 정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마지막으로 시방쇼 보니까 11월 9일 날 박영식 앵커님이랑 뭐 하래요? 저희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만명 돌파인데 그래도 제가 약 16개월간 이 프로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구독자 한 명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박영식 앵커님이 메인 앵커로 이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만명 달성 기념으로 저희가 식사방송 공개 식사방송합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번 방송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6일이라고 했나요? 16일입니다 16일이죠? 그 다음 주 16일에 우리 박영식 앵커님 우리 김민규 작가인데 아 그 분 최연소 그때 나는 국대다 참가자 그 다음에 세 분이서 공개 방송하는 식사방송 7시인가요? 8시 합니다 8시 제가 홍보해드렸고 11월 16일날 임세인 소장님 15단에 나오십니다 하시고 자 이 방송은 임세인 식당 좋아하는 방송이니까 임 소장님이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한 70분 넘게 70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사실 신인규 대표가 워낙 달변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좀 가끔 이제 상대로 와 있을 땐 제가 약간 아 신인규 나오면 좀 약간 말빨 밀리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또 진영 그동안 달랐어도 굉장히 또 우정을 또 우정이 단톡방도 있어요 저희도 깊게 쌓여있어요 우정이 굉장히 쌓여있다 우정이 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또 시간 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또 금요일 11월 첫째 주 이제 금요일인데요 벌써 또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달력이 시간 되게 빨라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네 점점 두 장이 다가올서 저는 마음이 점점 더 기쁩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해서 기쁘게 하고 또 동네에서 활동도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주인분들께 다가가고 발로 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악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든 어디든지 글을 남겨주시고 번호가 010-2709-9771번입니다 여기로 관악에 지인이신 분들은 제가 한번 찍을게요 010-2709-9771 와 임 소장님이 핸드폰 공개하신 건가요? 와 전화가 가능해 관악에 지인 막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또 그래도 성격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렸어요 010-2709-9777 임세식당 977하나라고요 977하나 제가 지금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개 1709-9771 임세은 임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관악에 지인 분들 있으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좋으니 많이 알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열심히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임세은 누님 뛰시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고 저도 이제 앞으로 창준이 활동하면서 당원들 제가 또 1,000명씩 5,000명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앞장서서 저도 전국을 누비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앞으로 창당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말도 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집회에서 뵐 수 있으신 분들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햇살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씨 손 한번 잡고 또 한번 잡고 생각이 달라도 정말 이렇게 마음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응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내내 응원했습니다 두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에 이번엔